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0대 대통령 선거후보 활동 당시에 대장동 개발 핵심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서로 안면이 없어 시장 제재 시절에는 몰랐다고 했던 발언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고 사건은 형사합의 34부 강규태 부장판사에게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 부장판사는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이 출생지인 강판사는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재판을 느리게 진행한다고 비난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하였습니다. 강판사와 대학교 동기인 최진영 변호사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판사가 최근 자신의 대학 동기들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간체대화방에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해명하는 메시지를 공개하였습니다.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나온 대로 2월 19일 자로 명예퇴직을 합니다. 일반적인 판사들 퇴직 시점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변론을 단정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합니다. 내가 조선시대 삿도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새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이에 네티즌들은 판사 입장에서 무리하게 증거도 없이 판결하려니까 깨림칙했는데 이번 암살에서도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보면 솔직히 무서웠을 것이다. 판사가 사표를 낼 정도면 압력이 상상 그 이상이었나 보다. 진정한 법조인이십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없는 현실이 슬픔입니다. 등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경제 뉴스, AI 산업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극등할 확률이 높은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위를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한달도 안되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극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게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도 AI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2024년 주식시장에서의 주도테마로 미친듯이 상승할 수 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있는 그래서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대기업과 맞물려 앞으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대장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AI 종목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09-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식으로 지난건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주식 종목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2058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